자 그러면 오늘 뉴스 사항부터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역시 미국 증시 마감 상황부터 봐야 되는데. 우리가 휴일이었는데 미국 시장이 열렸잖아요. 금요일 날 장이 올랐어요. 1% 때. 다행히. 그래서 우리 금요일 날 분위기가 그냥 쌓였잖아요. 그래서 다행이다. 월요일 날만 미국 좀 올라주면 이틀 동안 오른 거 이렇게 반영하면서 우리 화요일 날 시장도 나쁘지 않겠네.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폭삭했네요. 폭삭했어. 그래서 사실은 다우지수는 그래도 좀 선방했어요. 0.94. 한 1% 정도. 네. 1% 안쪽에서 밀렸거든요. 그래서 3만 4천에 간신히 턱걸이를 했어요. 3만 4천 2.92 이렇게 되어 있고 순서대로 많이 빠졌습니다. s&p500이 1.30 그래서 4천 3백에 땅 턱걸이를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나스닥이 문제인데 2.14%. 그러니까 나스닥 장중에 보시죠. 제가 최근에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 종가 부근의 가격이 거의 그날의 저점. 뭐 어제는 뭐 살짝 살짝 저점 대비해서는 회복을 했습니다만 거의 쭉 빠져가지고 그냥 반등다운 반등을 못한. 저건 뭐 엘자형이라고 통분상 얘기를 합니다. 쭉 빠져서 쭉 그냥 이어져 버린 굉장히 무기력한 장세가 진행이 됐죠. 그래서 사실 이제 다우지수하고 나스닥 다우지수하고 s&p는 금요일 거 상승분하면 상승분을 반납한 거가 되는데 나스닥은 상승분보다 반납하고 더 많이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 시장도 어쩌면 금요일 날에 상승을 반영하기보다는 조금 전에 끝난 월요일에 미국 시장을 반영할 가능성이 더 많아 보입니다. 자 나스닥이 이렇게 빠진 건 사실 페이스북의 영향이 가장 컸습니다. 페이스북이 시가총액 5위거든요. 그러니까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알파벳이 이제 구글이죠. 그다음에 이제 페이스북인데 페이스북이 5%가량 밀렸어요. 지금 빨간색 나오는데 보시면 어휴. 선명한 빨간색. 선명하네요. 페이스북이 4.89%가 빠졌고요. 그다음에 애플도 2.46 아마존도 2% 후반 구글도 2%. 마이크로소프트도 2%. 테슬라가 그래도 초록색이 아주 선명하게 초록색이 보이죠. 그래도 왜냐하면 상승폭이 이렇게 크지는 않아도 초록이 동색이어야 되는데 테슬라만 초록이에요. 대형 기술주 중에는 그렇죠. 그래서 대체로 이제 팽이라고 불려지는 저런 회사들이 크게 빠졌는데 대부분 페이스북 쓰시는 분들 인스타 쓰시고 이런 분들은 경험을 하실 텐데 저도 오늘 아침에 오니까 페이스북이 지금 불통이에요. 한번 눌러볼까요? 접속이 잘 안 된다는 뉴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도. 지금 이 상태인데 진행이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래요? 네.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국의 일부 지역에서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안 되고 인스타도 안 되고 왓챕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원인이 있을 텐데 아직까지도 원인을 못 밝혀내고 있다는 거죠. 저는 돼요. 돼요? 내 것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요? 하여튼 뭐. 하여튼 그런 원인인데 그래서 페이스북 같은 IT 기반의 회사에서 이런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다발했다는 게 치명적이었죠. 그런데 원인을 지금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네. 지금 뉴스 검색해 보니까 그래요. 뭐 해킹을 당했는지 아니면 무슨 중대한 시스템 오류. 네. 페북 안 된다는 건 많잖아요. 그러네요. 인스타는 된다네 이제. 그런데 어쨌든 이제 어떤 그냥 제조업체라든지 금융회사에서 이러면 대부분 그게 이제 용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페이스북 같은 세계 첨단의 IT 회사에서 이런 일이 글로벌리 벌어졌다는 게 이제 그리고 지금까지도 원인 분석도 안 되고 해결책도 명확하게 못 내놓고 있다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서버 증설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버요? 글쎄요. 뭐 갑자기 뭐 서버 반도체 사야 되겠네. 서버 증설해야지. 서버 증설해야지. 5G 통신상의 문제 아니에요? 어쨌든 그래서 이 영향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그러면 페이스북 때문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무래도 알파고 다 빠지냐.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영향도 있었지만 또 미국의 어떤 인플레이션이나 금리 같은 것들이 계속 투자자들로 하여금 이런 류의 성장주의 가치에 대해서 조금은 기대를 좀 줄이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나왔다 이런 거죠. 그래서 기준금리가 너무 낮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계속 나온다는 거죠.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이 어떤 기준금리를 이제 조금씩 올려야 된다라는 어떤 사실 그런 선봉에 서고 있는 게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은행이잖아요. 이미 기준금리를 올렸고.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기준금리를 올린 나라들이 사실은 신흥국에서 브라질도 있고 있어요. 터키도 있고 있는데 규모 있고 어느 정도 정돈된 금융시장을 가지고 있는 나라 중에 사실 대한민국의 중앙은행의 스탠스가 가장 강경해요. 그리고 기준금리도 어떻게 보면 가장 빨리 올린 거나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사실 이제 금리 얘기를 하면 그러면 금리가 많이 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금리가 폭등할 때 1.56입니다.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미국 채 10년. 미국 채 10년짜리가 1.48 수준이에요. 뭐 금요일보다는 조금 오르긴 했는데 1.56 대비하면 거의 8bp 이하에서 거래되고 있는 8bp나 떨어져서 거래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1.5 밑에 있다라는 건 금리 수준에 대해서 뭐 이렇게 장이 영향을 급속도로 받아야 되는 그런 권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제 금리를 여기다 갖다 붙이는 거 사실 그것도 조금 어색해요. 그런데 어쨌든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야 이 사람이 그런 거죠. 페이스북이 이렇게 급락하는 걸 보면서 다른 기술주 쟤네들은 정상적으로도 되나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올해 들어서 계속 이제 언론에 나고 있는 미국의 연준 지역은행 총재 중에 제임스 블라드라는 분이 있잖아요. 세인트 루이스 연준 총재인데 이 사람이 또 긴축 가능성에 대해서 불을 지폈인데 뭐라 그러냐면 인플레이션이 상당 기간 높게 지속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테이퍼링뿐만 아니라 테이퍼링 급속 급히 한 다음에 금리도 올려야 된다라는 그런 스탠스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번 주 후반에 미국의 9월 고용보고서가 또 나오잖아요. 한 달 없이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큰 분수력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9월에 진짜 고용이 굉장히 좋게 예상보다 좋게 나오면 아마 연이어서 테이퍼링은 예정된 거니까 그렇다 치고. 테이퍼링의 이슈는 제가 볼 때 장에 다 녹아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는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은 별개입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의 시기는 2023년입니다. 이렇게 유지해오던 게 불과 1, 2주 전에 그런 게 깨져버렸죠. 2022년에 금리 올릴 수 있다는 게 들어왔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만약에 9월에 고용보고서가 굉장히 좋게 나오고 이런 상황이 되면 금리 인상도 인플레이션을 감안해서 빨라질 수 있다는 그게 이제 화제가 될 거고 그러면 주식시장은 다소간에 영향을 받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거고 지난주에 제가 금요일입니까 한번 용어를 말씀드리면서 이 용어가 자꾸 회자되면 주식시장은 강할 수가 없습니다. 뭐였죠? 지난주에요? 스태플레이션? 스태플레이션입니다. 예를 들면 경기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고공행진하면서 인플레이션이 가는 건 뭐 괜찮은 거예요. 밝은 면을 볼 수가 있죠. 경기 좋지 않냐. 그런데 경제성장률이라든지 경제지표 같은 것들이 픽아웃 그러니까 고점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에서 물가가 오르고 중앙은행이 강경한 스탠스를 취하고 이런 상황이 돼버리면 이제 주식시장은 좀 치명적이거든요. 가장 안 좋은 게 성장률의 정체와 물가 상승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이른바 스태플레이션인데 그런 스태플레이션이라는 용어가 여러분 주위에 자꾸만 회자되면 주식시장의 여건은 참 좋지 않게 갈 거다는 게 미국의 어떤 상황이 어쩌면 다음 분기 또 내년 초에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걱정들이 한꺼번에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기술주들이 약세였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미국 증시 마감 상황 그리고 그에 대한 분석 좀 전해드렸고요. 두 번째 우리 시장 얘기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른바 동학개미운동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참 지난 1년 넘게 많이 사주셨죠. 그런데 이제는 매수세가 좀 예전만 못하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게 자연스럽죠. 뭐 개인 투자자들이 뭐. 끝도 없이 돈 나온 게 아니니까. 왜냐하면 이제 한국이 아직도 가계 자산의 비중을 고려했을 때 주식 쪽으로의 자산의 이동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고 어떻게 보면 주식을 지금 막 사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부동산과의 밸런스라든지 이런 걸 생각해보면 자산이 있는 분들 위주로 조금 더 이렇게 갈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인데. 그런데 어쨌든 좀 지쳐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저께는 3일 한국거래소하고 금융투자협회의 자료를 보니까 올해 3분기죠. 7월부터 9월까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하루 평균 거래대금이 19조 3천억 원 정도로 집계가 됐거든요. 이게 분기 기준으로는 작년 2분기 그러니까 작년 4월부터 6월 16조 8천억 원 이후에 최소 규모입니다. 그런데 작년 2분기는 주가 지수가 대충 얼마였습니까. 2천 포인트 안쪽이거나 그랬을 거 아니에요. 3월 말이 1,400포인트 무너지고 그럴 때니까. 그러니까 거래대금이라는 게 예를 들면 주가가 낮으니까 거래대금이 주가를 반영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9만 원일 때와 5만 원일 때의 거래대금은 반토막 아닙니까. 같은 10줄을 산다. 같은 10줄에도. 그래서 사실은 거래대금의 축소라는 게 작년 2분기 이후에 최저라는 건 작년 2분기하고 비슷하더라는 건 상대적으로 개인의 어떤 증시의 관여율이라고 할까. 참여율이 훨씬 더 줄었다. 그건 줄어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작년 2분기에 보니까 16조 8천억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작년 2분기 이후에 가장 작게 됐다. 분기별로는요. 1평균이.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주가가 올해 1분기에 피크를 치면서 24조 5천억까지 올라갔었거든요. 24조. 그러니까 1평균 거래대금이. 그러니까 사실은 19조나 24조나 진짜 어마어마한 거예요. 제 기억에는 우리가 통상 하루 평균 거래 얼마야 이렇게 하면 8조 9조 얘기했었어요. 통상적으로. 그런데 이제 작년에 개인의 어떤 증시 유입이라는 게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이렇게 된 건데 어쨌든 그게 좀 하락세라는 거고요. 거래대금이라는 거니까 이게 사실은 그만큼 이제 물린 주식들이 많아지면 회존율이 그만큼 떨어지겠죠. 그렇죠. 사고 팔아야 되니까 그게 거래대금이니까. 마이너스가 많이 나면.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지난 3분기에 전분기 대비해서 우리 코스피가 6.91%가 하락을 했습니다. 거의 7% 하락을 한 데다가 그게 이제 9월 말 기준으로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날 기준으로 이제 3,019포인트니까 추가적으로 더 밀린 거죠. 오늘 장을 열어보면 어쩌면 3,000포인트가 깨질 가능성도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코스탁도 많이 빠졌고 그래서 개인의 어떤 증시 유입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는 지쳐간다라는 거고요. 예탁금의 어떤 감소세도 뚜렷해 보입니다. 지난 5월에 사상 최대였던 77조 9천억까지 예탁금 그러니까 주식을 사기 위해서 증권회사 계좌에 돈 넣어놓은 거 이게 77조 9천억인데 사실은요 77조 9천억이라는 건 진짜 전대미문이에요. 와 이게 무슨 예탁금이 77조 상상하기 힘든 정도로 많이 늘었었는데 이게 지금 68조까지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나 이제 사실은 68조도 사실은 작은 돈은 아닙니다. 거기다가 이제 개인이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신용거래용자 있잖아요. 이것도 24조 8천억인데 13거래일 연속 줄고 있는데 이거 계속 줄 겁니다. 왜냐하면 증권회사에서 신규로 잘 안 줘요. 그리고 담보 유지비도 높이고 왜냐하면 이제 금융위원회 금감원 이런 데서 신용공여 이거 조심해라 니네들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수급상으로 외국인 기관 개인인데 외국인이 쭉쭉쭉 팔다가 일단 매도가 좀 멈춰오고 조금 샀거든요. 그러니까 또 기관이 쭉쭉쭉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인들도 아유 좀 지쳤다 우리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개인들이 선호했던 삼성전자 하이닉스 카카오 네이버 그리고 2차전지 이런 것들이 다 동반 약세잖아요. 이런 것들이 아마 개인 투자자 단을 조금 더 힘들게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항상 그렇습니다. 어떻게 365일 10년 내내 개인들이 계속 사요. 그렇죠. 그건 안 되는 거지만 그런데 이제 바라는 건 이런 거죠. 이런 상태에서 주식시장을 떠나버리는 이제 다시는 안 해. 이런 게 이제 계속 우리 증권시장의 개인의 유입과 이탈이 반복되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지 말고 좀 더하고 좀 덜하고 그렇죠. 현금 확보를 좀 더하고 그렇죠. 이런 형태 그리고 장의 성격에 따라서 어떤 포트폴리오를 조금 변경시키고 이렇게 해야만 투자해서 성공할 수 있는데 뭐 아니면 더 이렇게 할 수 있는. 너무 극단적으로 가면. 다 덮어버려야 되겠다. 다 쳐버려야지. 이런 형태의 어떤 투자에서는 조금 변화가 있었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바람이에요. 그리고 주식 투자는 길게 가야 길게 가야 이제 성공할 수 있는데 사실 그런 얘기가 굉장히 공허하게 들리죠. 요즘 같은데. 자 두 번째 뉴스 우리 개인들이 매수를 좀 줄이고 있다. 과거보다는 좀 못하고 있다. 이런 뉴스 전해드렸고요. 세 번째 뉴스입니다. 요즘 뭐 어딜 가나 또 어느 인터넷 사이트를 들어가도 죄다 그 오징어게임 얘기인데 이제 전 세계 인도까지 다 1등을 했다면서요. 싹쓸입니다. 싹쓸이. 왜 이렇게. 글쎄요. 전 세계 시청자 수만 8200만 명이 봤대요. 8200만 명.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게 뭐 신드롬이라고 할까 그런 게 이제. 그런데 이게 우리 정 프로는 오징어게임 봤죠. 봤죠. 느낌이 뭐예요. 와 이게 뭐. 오징어게임이요. 저는 와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일단 거기에 멈추게 하는 그 효과는 대단하더라고. 와 감동이 있고 와 이렇다기보다는. 계속 다음 회를 보게 하는. 어쨌든 끝까지 보게 하는. 그 힘은 좀 있죠. 그런데 그게 상업성이라는 거예요. 뭐 그렇겠죠. 와 막 눈물 뚝뚝 흘리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여튼 끝까지 보게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제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이정재라는 이제 탑클라스 배우도 나오고 이병원도 나왔기 때문에 뭐 이른바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캐라. 개런티도 꽤 들어가고 뭐 제작비도 꽤 들어가겠습니다. 이병원은 수퍼 아닙니까 혹시. 이병원 얘기는 수퍼 아니었어요.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요즘에 8200만 명이 보는데 그걸 스포라고 할 수는 없지. 그런데 이제 분석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아까 제가 와 감동이고 막 열화 같은 지지라기보다는 봐야 된다 이거. 그런 느낌. 많이 보면 볼수록 또 그 네트워크 효과가 있죠. 그렇죠. 내 친구 4명이 봤는데 나 혼자 안 볼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도 하고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지금 어떤 금융위기 이후에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개인 부채 문제 이거에 대한 아주 강한 메시지가 있잖아요. 양극화 문제. 그리고 이제 빛이 어떻게 사람을 피폐시키고 어떻게 이제 아주 비극적인 일을 초래하는지에 대한 메시지에다가 그리고 그 빛 있는 사람들의 연대가 있죠. 그 안에. 우리 연대해야 돼. 이런 메시지도 있고. 아니면 다 죽어. 그런데 일종의 하나의 문화현상으로서 이제 이게 글로벌 어떤 커먼센스를 자각한 거다 이렇게 분석들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정도까지는 스포 아니죠. 무슨 장면을 얘기한 거 아닙니다. 분석을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데스게임이라는 장르라는 거죠. 데스게임. 데스게임. 그러니까 생존 게임이라고 합니까. 한 명은 살아남고 나머지 다 죽는. 대부분 이런 데스게임 장르가 비교적 인기를 얻는 데 되게 좋은 유리한 포맷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여기다 이제 한국적인 게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한국적인. 우리 게임들 어렸을 때 했던.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어떤 극으로서의 어떤 분석은 전문가의 영역이니까 제가 이 정도만 하고 그냥 경제적인 상황에서 보면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ott구나. 뭐가요? ott. ott라는 어떤 글로벌 어떤 콘텐츠의 유통 구조가 변경이 안 됐다면 오징어게임이 아니라 갑오징어게임이 나와도 안 된다는 거죠. 옛날에 이제 수출 계약을 했어야 되거든요. 드라마 수출. 그건 뭐예요. 드라마 파일을 갖다 주면 그 나라에서 tv를 틀거나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넷플릭스라는 오버더탑 그러니까 ott 플랫폼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 어떤 전 세계적인 콘텐츠나 드라마의 예전에 변방으로 변방이었던 지역의 어떤 작품성이 있거나 재미적인 요소가 강한 것들이 전 세계인들한테 소구력을 가져버릴 수 있는 그걸 시스템으로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되게 중요한 얘기를 누가 했냐면 잭 베이저스가 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아마존이잖아요. 아마존도 ott 하잖아요. 사실 경쟁사거든 넷플릭스가. 그렇죠. 아마존의 잭 베이저스가 뭐라고 하냐면 트위터에다가 오징어게임 기사를 공유하면서 넷플릭스의 국제화 전략이 쉽지 않아 보였지만 잘해나가고 있다. 오징어게임의 성공이 매우 인상적이고 영감을 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본인이 사실은 넷플릭스를 경쟁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 향후에도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를 비롯한 이런 형태의 ott가 가야 될 길에 대해서 공감을 한 거죠. 뭐냐면 오리지널이구나. 기존에 있었던 거 21세기 폭스 20세기입니까 이런 거 모아다가 편집해 가지고 쭉쭉 올려주고 이런 거 가지고는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넷플릭스가 사상 최고 효과를 지난주에 경신했던 이유도 이런 오리지널의 효과를 선점했다라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거잖아요. 넷플릭스가 잘 됐다 이렇게 관심받고 사람 가입자 늘어난 건 다 오리지널 때문이었죠. 무슨 하우스 오브 카드니 또 뭐였지 하여튼 인기 있었던 몇 개 이런 것들 있을 때 막 이슈되고 유료 가입자 늘어나고 이랬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미국의 오리지널 미드죠. 이거 위주로 이제 대다가 전 세계에 오리지널화를 하면서 그게 이제 얘기를 들면 넷플릭스의 국제화 전략이 쉽지 않아 보였지만 잘해나가고 있다. 여기에 관통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점점점점 더 재미있는 일들이 벌어질 것 같죠. 그러면 아마도 사실 이제 오징어 게임의 어떤 제작 저희도 이제 뭐 이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때 컨텐츠를 제작하는 입장에서 항상 저 부분 제작비가 얼마 들었을까 이렇게 보잖아요. 오징어 게임. 그런데 일단 대화드라마도 아니고 공성전도 없어요. 야외 촬영도 별로 없다고 다 세트 촬영이래 이게. 세트를 잘 만들어놨죠. 대부분 세트 촬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굳이 막 뭐 엄청난 제작비를 들여가지고 그게 성공의 근로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물론 이제 이병헌 배우도 나오고 뭐 이정재 배우도 나왔습니다만 어쨌든 컨텐츠를 만드는 어떤 그런 성공의 비교를 새롭게 좀 보여준 거다. 로칼리즘과 또 글로벌리즘 이게 이제 같이 결합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투자의 관점에서는 넷플릭스에 대한 재평가를 이제 좀 하는 해서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된 거하고 우리나라의 어떤 컨텐츠 업에 대한 굉장히 큰 재평가가 한꺼번에 일어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 오징어게임의 어떤 언제까지 갈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오징어게임의 어떤 열기가 8200만이라니까 앞으로도 훨씬 더 많이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당분간 더 갈 것 같아요. 83개국에서 일인데 8200만 보니까 나라별로 천만 명씩 본 거네. 평균 한 번. 100만 명 아닙니까? 아 100만 명. 그래? 그러면 훨씬 더 많이 갈 수 있겠네. 그러니까. 8억 2천만 명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각종 굿즈 같은 것도 엄청 지금만 팔리더라고요. 또 굿즈 같은 게 또 팔리 좋은 드라마잖아요. 무슨 추리닝 같은 거. 얼굴 가면 뭐 이런 게 굉장히 저. 좀 있으면 저 저작에 할로윈이 오거든. 그렇죠. 할로윈 대박이야 이게. 그렇죠. 할로윈 대박이네. 할로윈 대박이야. 그리고 저 로블럭스라는 무슨 게임 있잖아요. 애들 하는 게임. 거기에도 지금 오징어게임 테마로 한 게 엄청 많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네트워크 효과 같은 게 당분간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평론가들이 한국 콘텐츠가 아시아의 강자라는 인식을 넘어선다는 거죠. 아시아의 강자가 아니고. 세계. 세계. 왜냐하면 뭐 사실 미나리도 채팅도 시켜서. 미나리도 뭐 잘 됐잖아요. 세계 굴제 서비스들의 구애가 계속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채팅창에 수많은 스포들이 난무하고 있는데요. 이정재 박해수 정호연 유희하준 지미 펠런쇼에 특별 출연하네요. 그렇습니다. 영상으로. 이정재가 귀신입니다 여러분. 스포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뉴스 3은 오디오 게임 소식까지 전해드리는 걸로 마무리하고요. 이제 오건영 부부장과 함께 헝다에게 잠깐 그리고 미국 상황 지금 어떻게 도대체 돌아가고 있는 건지. 우리 시장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냥 스포를 하니 그냥 한풀이들을 하시는구만 여기서. 한 번 오건영 부부장 만나러 가겠습니다. 공부 한 번 제대로 해보실까요? 딱 한 달 업종 기초 교육과 매매의 기술을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올인원 패키지. 업종 분석으로 기초를 다지고 매매의 기술로 투자의 날개를 달아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뢰하게 물어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